어저께 한동훈 1차 고발했습니다. 육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뇌물죄, 증거인멸죄, 각종 탈쇄죄. 이 정도는 본인이 다른 나라들은 벌써 사태했어요. 너무 나쁜 놈이에요. 밝혀주고 나니까 입시하고는 관련 없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술은 마시는 놈주인지 아느냐. 간첩 조작범이 공직기관 비서관에 내정되고.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더니 다 사기꾼 놈들. 유유상종이라고 지 같은 놈들만 다 불러다 모으는구나. 이 사람들이 간첩을 조작하려니까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걸 증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 공안기관이 유우성이 북한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중국하고 북한을. 그걸 입증하는 중국 문서를 조작해서 법원에 냅니다. 이 사람 간첩 맞다라고. 이시원 일당이 한 겁니다. 윤석열 최측근 이시원 정치검찰 일당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조작된 겁니다. 중국 공안이 확인을 해줬어요. 우리 문서 아니라고. 배신을 할 놈이냐 안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왜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를 배신해서 대통령까지 꽤 찼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또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같은 놈이 나올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내 이름! 어저께 한동훈 1차 고발했습니다. 2개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내물죄, 증거인멸죄, 각종 탈세죄. 이 정도는 본인이 다른 나라처럼 벌써 사퇴했어요. 그럼요. 너무너무 뻔뻔한 사람. 너무너무 뻔뻔한 사람입니다. 아주 정말 열 받겠는데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아주 빳빳한 태도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2차 고발을 지금 하고 오는 길입니다. 한동훈에 그리고 우리 촛불 행동의 선두주자,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라는 공당으로 그랬어요. 그 한겨레 보도가 허이다 라고 고발했잖아요. 한동훈이. 네, 한동훈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무거적으로 재고발을 해야 돼요. 무거적으로 고소. 이렇게 이심전심이네. 오늘 한겨레가 고소했으면 고소인데 제3자로서 오늘 재고발을 하고 왔어요. 2차 고발. 뭐냐면 한겨레 보도에 보면 딸이 한국3M으로부터 컴퓨터를 50대를 받아가지고 기부를 했다. 그런데 보니까 기부명의는 한국3M이었고 딸은 중간 역할만 하고 과장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한겨레에도 그 부분을 팩트체크를 해서 제목을 좀 바꿨어요. 그런데 그걸 득달같이 기도했다 한동훈이가 마치 가짜 보도인 것처럼 고발했는데 우리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이름이 소중한이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특종을 터뜨렸어요. 찾아보니까 딸이 대표로 있는 급조한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명의로 기부한 게 기부증서 우리 기부식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내가 오늘 또 소품도 감각했어. 상지대 발전기금, 민생경경경세했습니다. 은근 생색도 내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안함사 자각금 명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딱 한동훈 딸. 지가 만들었다고 하는 단체가 교육봉사라고 써져 있어요. 교육봉사는 뭐죠? 교육 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한 금처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고소한 것은, 한계심을 고소한 건 무고가 됩니다. 그래도 그것도 더 과감한데. 너무 나쁜 놈이에요. 밝혀주고 나니까 입시하고는 관련 없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술은 마셨는데 음주인지 아느냐.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음 그래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더니 다 사기꾼 놈들 유유상종이라고 지 같은 놈들만 다 불러다 모으는구나. 뭐 나름 자기한테는 충성했겠죠. 이게 도대체 윤석열의 공정인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제 뉴스 보니까 윤석열에게 제일 바라는 게 1순위가 뭐냐면 공정이더라고요. 개코다이 씨 무슨 놈의 공정입니까. 이게 공정일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가 어 그래 지 무덤 지갑하겠다. 계속 이런 게 언론이 언제까지 덮어주기만 하겠습니까. 물론 뭐 대대적으로 쓰지도 않고 기사도 몇 개밖에 안 쓰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똥은 다 덮어도 냄새는 납니다. 계속 삐져나올 거예요. 그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간들 우리가 그래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주변에도 이야기하셔서 어떻게 이런 인간이. 진짜 저는 그 사람 얼굴이 기쳐지지가 않거든요. 그 못된 얼굴이. 그런데 어 많이 본 놈이 됐더니 그 사람이더라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 권력을 사적으로 지멋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 진짜 너무 화딱지가 납니다. 이 사건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생존을 위해서 남매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유성 남매가. 그래서 잘 정착해가지고요. 서울시 공무원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응원해주고 배려해주고 지원해줘도 모자랄 판이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때 수시로 정치 공작하고 국내 정치의 대북 정세를 악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간첩이 아닌 사람도 간첩으로 조작을 하고 자기들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질 때 그때쯤에 터뜨려가지고 지지율을 반등시킨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슈를 죽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때 희생양이 유성 남매입니다. 그 여동생을 불법으로 감금해가지고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 협박위에서 자백을 받아 냅니다. 그걸로 유성도 간첩으로 묶었는데 당연히 국정원에서 그런 나쁜 짓을 했으면 검찰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기소 단계에서 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은 나쁜 놈이지만 검찰은 이번에 정치검찰 놈들은 더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왜? 걸러야 될 자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미 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나쁘다고 말리는 척 하더니 더 국정원패를 들어줘서 야 너는 네 동생 못 만나. 네 동생까지 다쳐. 그다음에 네 동생 변호인 접근권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합법이야 이렇게 온갖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두 사람을 더 협박하고 고립시키고 겁을 주고. 오중암 유성 씨가 이시온에 대해서 이시온 놈이나 정치검찰 놈에 대해서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짓만 한 게 아니고 이시온이 여러분 이미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이 사람들이 간첩으로 주장하려니까 북한을 왔다 갔다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증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 공안기관이 유성이 북한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는 것처럼 중국하고 북한을 그걸 입증하는. 중국 문서를 조작해서. 자료를 법원에 냅니다. 이 사람 간첩 맞더라고. 이시온 일당이 한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최측근 이시온 정치검찰 일당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작된 겁니다. 중국 공안이 확인을 해줬어요. 우리 문서 아니라고. 그런데 그게 국정원이 줘서 자기들은 생각 없이 냈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본인은 또 확인해봐야죠. 그렇게 논란이 있고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내놓고 그건 국정원하고 한 패를 먹고 아예 무고한 시민들이 간첩으로 몰아가 안 거죠. 청와대 공직을 바로잡을 놈이 조작범 이놈이 됐으니까 청와대는 이제 조작 청와대가 되는 거 아니냐. 맞죠. 조작범이. 그래서 청와대 공직은 조작 공직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윤석열이 이 시원위를 공직에 비선시킨 건 뭐냐면요. 앞으로도 계속 무고한. 그렇죠. 조작을 해라. 윤석열의 특징이 선거 때도 국정원을 악용하였다고 동원을 했었습니다. 국정원을 동원하였다. 그다음에 정치검찰 지금 왕국을 만들어놨잖아요. 청와대 내각 그다음에 검찰 법무부 국민의힘 당까지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치 공직. 앞으로 이제 수시로 무고한 시민들이나 비판적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도 하고 또 다른 사건 조작도 해서 예를 들면 비판질린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콘에 몰렸을 때 갑자기 양희삼 목사님을 안영원 소장 같은 사람. 우리가 터키 갔다 왔는데 터키에서 북한 공작원 만나고 왔다. 그리고 안진거리가 양희삼한테 돈을 댔다. 보니까 둘이 통장에 돈이 오고 간다. 공작금으로 선물 이렇게 받았다. 공작금 선물 받았다. 아니 맞다. 이 과자 안에도 돈이 들어있었다. 그렇죠. 저거 열어봐야 돼. 저거 열어봐야 돼. 저거 과자 안에도 지금 공작금이 들어있어요. 북한 공작금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권 인기 떨어질 때 백은종 양희삼 안진건 간첩달 사건. 터키에서 북한 공작원 만나고 왔다. 이제 이렇게 터트리는. 이런 짓을 할 놈들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했던 짓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우려스러운 건 쪽지미도 낯짝이 있다고. 최소한 공직기강 비사관은 조작범이 아닌 놈을 시켜야 되는데. 이 김건희가 점지하는 내각 장관이나 청와대 직원들은 배신을 할 놈이냐 안 하는 놈이냐가 더 중요하다. 왜?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를 배신해서 대통령까지 꽤 찼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또 저 윤석열 같은 놈이.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같은 놈이 나올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을 봐가지고 배신 안 하는 놈. 그리고 과거에 자기와 왔다 갔다 한 놈들. 한동훈이는 카타워토구만 주고받은 이런 놈들. 내막을 솟솟이 아는 놈만 쓰다 보니까 공직기강 비서. 차라리 조직기강 비서를 만들지 공직기강 비서는 왜 넣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알 게 뭐겠어요. 정치공작 비서관이라고 하면 되니까 정치공작 비서관. 아니 그리고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정치 뉴스에 관심을 가졌겠지만 검찰 사무관님들 수사관님들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 수사관들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이렇게 등용을 해버리고 인수위 간사를 시키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정치 검찰의 왕국을 만들려고 검사뿐만 아니라 자기에 충성했던 검찰 수사관들까지 지금 떡고물을 던져주면서 더 충성해라 줄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조심 백은족.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양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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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